이 사람이 때린거에요? 아 저 형님이 때린거 아니라니까요. 얘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거죠. 진통제 줄게요. 그리고 엑스레 전신 다 찍을거에요. 하 선생님 드레싱 끝나면. 걱정마세요 제가 직접 데리고 갈게요. 최선생은 보안실에 콜 주네요. 지금 CCTV 확인하러 간다고. 경찰에는 내가 전화할게요. 저기요 잠깐만요. 저기요 잠깐만요. 비켜요. 비킬겁니다. 오해 푸시면요. 저 자식 말 다 사실입니다. 저 자식이. 제 환자가 그쪽 자식이에요? 선생님의 환자가 제 동료의 핸드폰을 훔쳐가는 바람에 우린 그 핸드폰을 찾으러 온거고. 마침 여러 명한테 맞고 있길래 우리가 구해준겁니다. 자기 핸드폰을 훔친 도둑을 구해줬다. 보통 죽도록 해줬다가 더 자연스럽죠. 네 112죠? 여기 해성병원 응급. 지춘해 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하RP